고은이에게 매일 밤 고은이 꿈꾸고 싶은 엄마가 단원고 2학년 1반 37번 한고은 꼬꼬다 고은아 잘 지내고 있지 그곳엔 매일매일 꽃향기 가득한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봄날이겠지 그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차갑게 떠나야만 했던 그날과 달리 봄날이라 믿고 있어 딸은 2014년 4월 16일 18살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카메라 감독을 꿈꾸던 딸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텐데 딸 아들 둘 다 마음껏 축하해 주지도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비참하더구나 엄마 새끼가 왜 그렇게 떠나야만 했는지 딸의 억울함이자 엄마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교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아직까지 진실 밝혀주지 못해 미안해 태어나고 자란 18년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엄마 곁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낯선 곳에 있게 해서 미안해 고은아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데 점점 더 꿈에서조차도 볼 수가 없구나 오늘 밤엔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은아 희미하게 말고 빨리 사라지지도 말고 바라만 보지 말고 엄마 좀 안아줘 뼈가 으스러져도 좋아 이제 그만 딸 만나러 얼른 꿈나라로 가야겠다 고은아 엄마랑 같이 꿈나라 여행 가자 예쁜 옷도 많이 사고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수다도 엄청 많이 떨어보자 딸과 엄마랑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다 고은아 사랑했고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해 매일 밤 고은이 꿈꾸고 싶은 엄마가 도착해 버려ся Katn pergunt última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ann 아 아 아 아멘